오늘은 잔만보 빵 먹으면서 잔만보 카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드박스에서 잔만보 카드 뽑을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먹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잔만보 정말 잘 만들었죠? 먹어보겠습니다. 카드 까겠습니다. 잔만보 뽑기 도전 바로 뜹니다. 잔만보 VMAX 거다이맥스입니다. 초대왕 잔만보 뽑아 냅니다. 잔만보 첫 팩에 뽑아 냅니다. 2월부 쾅 어? 뒤에 큰거 떴습니다. 트레이너스 서포트 슈퍼레어 같은데요. 갑니다. 말이 떴습니다. 트레이너스 서포트 슈퍼레어입니다. 말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입니다. 역회 중에서는 탑 티어. 요거 탑 너도 넣어줍니다. 대박입니다. 잔만보 거다이맥스에 이어서 마리 트레이너스 서포트 슈퍼레어까지 떴습니다. 요거는 전시하겠습니다. 가운데 잔만보 한입 먹겠습니다. 음 굉장히 맛있습니다. patching 꽝 꽝 모즈노우홀로카드 ust 하랑우탄 올라가야돼 꽝 떴습니다 모르페코 브이입니다 한입 먹겠습니다. 이제 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요렇게 초콜릿이 있습니다 초코크림이 있습니다 꽝 거대코뿌리 홀로카드 꽝 가라를 가로막구리 홀로카드 꽝 꽝 떴습니다 애쓰르브이 다시 한입 갑니다 꽝 꽝 대왕끼리동 홀로카드 꽝 꽝 마리 홀로카드 마리 홀로카드 떴습니다 잠만보 부위까지 뜹니다 잠만보 부위까지 뜹니다 꽝 꽝 모스노 홀로카드 꽝 꽝 꽝 꽝 꽝 atchet 꽝 다 깜깜이 부위 도 shipped 보석 포켓몬이죠. 잠 한번만 먹겠습니다. 마지막 한입 남았습니다. 꽝. 마지막 팩. 대왕 끼리동 홀로카드. 잠 한번만 다 먹겠습니다. 끝.